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분석이 환호작약하는 그런 대형사건이 터졌네요. 법원에 계신 판사 나리께서 국힘당의 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런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비상대책위원장인 주호영 씨의 직무 정지를 시켰습니다. 판사들이 오만 짓을 다하네요. 한 분은 2018년이죠. 김덕한 대법관이란 사람은 1965년도의 한일기본조약서에 대한 국제법적 조약의 효력을 그냥 뒤엎는 애국충정에 가득 찬 그런 판결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한일관계를 완전히 배랑 끝으로 밀어넣고 지난달 28일에는 조재현과 천대엽, 이동헌, 사민의 대법관은 선거데이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너무나 확연하고 왜 4.15 총설의 거짓말이 선거데이터가 거짓이 없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2020년 4.15 총선과 똑같은 선거데이터가 나타났기 때문에 4.15 총선에 선거데이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거짓말을 판결문에 적고 원고척 소속을 기각했습니다. 판사 나리들이 특정 당의 원내 사정을 본인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더 심하게 저가 볼 때는 오염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국힘당은 정말 앞으로 고통을 겪겠지만 국힘당이 겪는 그런 고통의 모든 뿌리에는 당내 경선을 비롯해서 공직선거상의 그런 선거의 모든 문제점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근원과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것은 거의 저가 볼 때는 피하기가 힘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근시안이고 자신의 이익과 자리에 대해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이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희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제넘은 판사의 판결물입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냐? 당신은 그렇게 똘똘해? 젊은 당대표라는 사람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성상납 의혹으로 당권이 중지가 됐는데 그게 비상상황이 아니다. 주호영 씨가 내홍반성 아마 연찬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국힘당의 내부에 한 시간 만에 주호영 직무정지 여당인 국힘당 당혹 연찬회 직후의 법원 결정 법원이 아마 연 먹으라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주호영 재판장이 특정 모임 출신이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홍준표 이제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 대통령실도 난감한 상황 그야말로 참 안 되는 조금만 가네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개판 개판 또 개판 난장판 난장판 또 장판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26일 법원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일대 혼란에 빠졌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시정이 모두 기각될 것으로 확신했던 만큼 일부만 인용이 된 거죠. 충격과 혼란은 더했다. 주호영 씨는 입장문을 통해서 매우 당혹스럽고 납득할 수가 없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당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직무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판사가 일개 판사가 그냥 침범한 겁니다. 비상상황을 당신들은 비상상황으로 인식했지만 나는 인식을 못하겠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주호영 씨는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이고 평양성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지만 현실이 되고 말았다.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한다. 대단하다.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법원 판사들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겁을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해오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연 먹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사가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이 사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몇 분의 시민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번 보시죠. 어느 전문가보다도 정확합니다. 문경주님입니다. 판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가치분 여부를 물었는데 상권분립에 헌정에서 판사가 입법부의 실체적 판단을 내렸으니 어찌 보면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당의 정당이 자당의 상황을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 구성원들이 자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판사라는 양반이 판결로 비상아님으로 판결한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법사상 가장 우매하고 무식한 판결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정확하게 문경주 신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했는데 판사한 사람은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판 개판 또 개판이고 난장판 난장판 또 난장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정과 관련해서 특정 사원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 내렸는데 그 판단도 뭡니까?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례가 되는 겁니다. 정당 내부의 비상상황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쪽에서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판사가 볼 때는 그게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런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육두문자가 이까지 나오는데 그냥 참는 겁니다. 이상수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힘에서 준석이가 제출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비대위가 지속된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무슨 손해가 생긴다고 가처분을 인용하셨을까? 꼭 가처분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분란의 시작은 준석으로 시작된 것인데 뭣도 모르는 XX가 얼마나 희죽거리면서 이 나라를 우습게 볼까 걱정이고 열불이 납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판사가 연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은 입법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나는 판결 권한을 갖고 있다. 연먹어라. 윤석열이 연먹어라. 주호영이 연먹어라. 국힘당 연먹어라. 뭐 이렇게 본 거죠. 뭐 그냥 딴 거 아니고. 양승우님 이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판결 판사는 순천고 출신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황정수 판사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참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판사가 특정 정당의 내부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걸쳐가지고 우리 당 상황이 비상상황이다. 그런데 판사가 지 마음대로 너희들 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천대협이 조재현이 이동훈이가 내린 그 4.15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 판결문 4.15 선거 데이터는 문제 같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똑같은 모습의 선거 데이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참 이 썩은 나라가 보통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부터 수선을 해야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되겠냐 이야기죠. 저는 그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희죽희죽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희죽희죽거리고 다니니까 희죽희죽거리고 다니니까